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4분기 인도량 40.5만대 그쳐 예상치 밑도라.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4분기에 40만 5천여 대의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가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이날 테슬라는 4분기 차량 생산 및 인도량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생산량은 43만 9,701대 총 인도량은 40만 5,278대를 기록했다. 모델별로는 보급형인 모델 3세단과 모델 i 크로스오버가 38만 8,131대 고급형인 모델 s세단과 모델 x suv가 1만 7,147대 인도됐다. 데이터 분석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최종 인도량 추정치가 42만 5천에서 42만 7천대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총 137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했고 인도량은 131만대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한 수준이다. 테슬라 경영진은 연간 50%의 증가를 자신해왔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공장 내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생산이 중단된 바 있고 수요 촉진을 위해 미국과 중국 등에서 가격이나 등 판촉 행사를 제공한 바 있다. 한편 지난 주말 테슬라 주가가 기록적인 4분기 및 연간 인도량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만큼 이번 결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 애널리스트는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가 직면한 수요 둔화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2023에서 2024년 전망치가 재설정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금리 상승 및 소비 둔화는 테슬라와 같은 고평가 주식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웨드부시의 댄 이브 애널리스트도 테슬라에서 수요 문제가 확실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4분기 생산 인도량 수치는 낙관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아이패드 미니의 m칩 탑재 가능성 솔솔 애플 전문 분석가로 알려진 거민치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 애널리스트가 애플이 아이패드 미니의 신규 버전에 새로운 칩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이패드 미니는 이르면 올해 말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패드 미니는 아이폰보다 큰 디스플레이와 함께 높은 휴대성까지 원하는 소비자 수요를 겨냥한 제품이다. 2012년 첫 등장한 아이패드 미니는 2015년까지 매년 새로운 모델이 발표됐지만 이후 2019년까지 3년 6개월 동안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지 않아 단종에 대한 소문이 돌던 라인업이다. 2019년 애플 펜슬을 탑재하면서 부활한 아이패드 미니는 2021년 8.3인치로의 디스플레이 확장을 비롯해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뤄졌다. 가장 큰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이에 8.3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휴대성과 대화하면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이 아이패드 미니의 판매 포인트다.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아이패드 에어에 준하는 성능에 더한 높은 휴대성으로 가성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거밍치 애널리스트는 새로운 아이패드 미니의 판매 포인트는 신규 프로세서라면서 개발 초점이 새로운 프로세서 적용해 있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애플 M칩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1년 출시된 최신 아이패드 미니 모델의 경우에는 A15 바이오닉 칩이 탑재됐다. 프로세서의 방점을 찍는다면 아이패드 시리즈의 최고급 모델인 아이패드 프로에 적용된 M1 프로세서 탑재까지 점칠 수 있는 것이다. 애플이 자체 개발한 M1 프로세서는 낮은 전력 소모로도 높은 성능을 보여 노트북 시장에서 맥북의 인기를 견인했다. M칩의 시장 가능성을 확인한 애플은 아이패드 프로까지 적용을 확대하고 전력 효율을 한층 높인 M2 프로세서를 발표하는 등 자체 실리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대만 TSMC 3나노에만 100조 투입 삼성전자 전략은 전세계 파운드리 업계 1위를 노리는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지난달 대만 타이난시에서 3나노미터 양산식을 열고 3나노 투자 규모를 1조 8600억 대만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TSMC는 미국 애리조나의 3나노를 포함한 공장 두 곳에 대한 총 투자액이 4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절반만 투입한다고 해도 3나노 공정에만 최소 100조 원을 쏟아부는 셈이다. 사실상 삼성전자의 3나노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만 현지 언론들은 TSMC의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코너링 추월 전략이 통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너링 추월 전략은 곡선주로에서 만족을 파고들어 역전하는 것처럼 시장 변화기에 과감한 돌파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올해 반도체 업계 전반이 투자를 축소하는 등 생산 조절에 나선 것과 달리 오히려 꾸준히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지난 5월 반도체, 바이오, 신성장, IT 등 미래 신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45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선제적 투자 및 차별화된 기술력, 새로운 시장 창출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주도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연간 시설 투자가 약 54조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의 47조 7천억 원이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삼성전자는 메모리 공급 과잉 우려에도 인위적 감사는 없다며 설비 투자를 줄이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투자 전략을 셀퍼스트로 정의했다. 클릭룸을 선제적으로 건설한 후에 향후 설비 투자를 집행해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EUV 첨단 공정 수요 대응을 위한 미국 테일러와 평택 캠퍼스 생산 능력 확대를 중심으로 투자를 적극 집행할 예정이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미 워싱턴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 책임보험 200배 새해부터 미국 워싱턴주에서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은 실제 운전자 대비 200배 더 많은 책임보험을 부담해야 한다. 카스쿱스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에서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진행할 회사들은 주의회가 정한 새로운 법안에 의해 최소 500만 달러를 보장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해당 주에서 일반 운전자의 책임보험은 최소 2만 5천 달러로 자율주행차의 비용이 200배 높아지는 셈이다. 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를 테스트 또는 운행하는 회사는 도로로 나가기 전자가 인증을 통해 차량이 주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현재까지 자체 인증 절차를 완료한 회사는 엔비디아 구글 웨이모 아마존이 인수한 쭉스 등으로 시애틀에서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카이왕 쭉스 이사는 평온한 바다는 결코 노련한 선언을 만들지 못한다며 비가 자주 내리는 등 날씨가 평탄치 않은 시애틀에서 테스트를 실시 차량의 동작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역시 자율주행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장소이며 GM 크루즈 ALC는 자율주행 로봇 택시 탑승으로 승객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초의 회사로 이름을 올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